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천일의 결의. 오늘은 우리 공화당이 창당된 지 천일째 되는 날입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한외국당으로 창당된 우리 공화당은 오늘까지 천일의 태극기 투쟁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등장과 함께 주저앉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지도자 조원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태극기 민초들은 정치 세력화의 중대성을 깨닫고 모여 2017년 8월 30일 대한외국당을 창당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한외국당의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 공화당은 2017년에 당의 조직기반 형성에 힘을 썼고 2018년 1월부터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린 김정은 문재인 정권과의 전면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첫 선거인 6.13 지방선거의 후보들을 내서 정당으로서 국민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수만 명의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171차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며 투쟁해온 우리 공화당입니다. 2019년에는 2017년 3월 10일 탄핵에 반대하다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잃은 5인의 태극기 애국 열사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5월 10일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25일 박원순의 서울시에 의해 용역 강패들에게 100여 명이 넘는 당원들이 두들겨 맞아 부상당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권에 의한 야당 탄압을 겪으면서도 11월 말까지 200일을 광화문에서 태극기 투쟁을 하여 좌파에게 장악당했던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광화문 광장을 보수 우파의 성지로 변모시켰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반대를 하는 치열한 태극기 천막 투쟁을 국회 앞에서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어낼 우리 공화당이 국민과 함께 태극기 동지들과 함께 걸어온 천일의 순간은 그야말로 땀과 눈물과 피로 점철된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유일하게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창당 천일을 맞이한 우리 공화당은 다시 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통한 진실과 정의, 정립 사명을 이루면서 전면적인 변혁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호정당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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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